안녕하세요 호목사펜스의 MC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이로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맥주생활 잘하고 계시는가요 어떤 핫한 맥주가 또 있길래 이렇게 부르셨나요 이번에는 양조장 핸드앤몰트와 웹툰 유미세포들 그리고 CU 콜라보 맥주입니다 역시 CU가 일을 많이 해요 그러네요 맥주 패키지가 보니까 오... 한 컷 한 컷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눈에 딱 들어오네요 스펙은 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요 스펙의 도수가 5.2도라고 나와있고요 IBU는 15입니다 뭐 아무래도 편하게 마실 수 있는 맥주를 생각한 것 같고요 우선 시험부터 해 볼까요 네 캔은 제가 따고 네네 따르는 거는 MC조는 잘 따르시니까 잘 따를 것 까지는 없지만 이게 밀맥주라니까 잔도 이렇게 위트에일이라는 이름을 써두었지만 마셔보니 해페바이젠이고요 이름이 위트비어가 아니고 위트에일로 되어 있는 이유겠네요 그런데 여담이지만 위트에일이라는 이름도 미국식 밀맥주를 뜻하거든요 약간의 차이라면 꽃향이 좀 더 난다 정도겠네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해페바이젠을 굳이 위트에일이라고 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고 해요 우리가 김치를 두고 기무치로 부르는 것에 굉장히 화를 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겠죠 이해가 확 가네요 그런데 뭐 쓸이면 쓸 이런 얘기도 있다 이 정도로 재미삼아 지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과를 하지 않아서 맥주 자체는 좀 탁하지만 부드러운 질감 그리고 오래가는 거품이 해페바이젠 스타일 맥주들의 특징이거든요 맥주 중에서도 유미의 세포들이랑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선정한 것 같아요 핸드앤몰트에서요 오늘은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웹툰을 제가 소개를 간단하게 할게요 유미의 세포들 웹툰은요 이동건 작가의 작품으로 네이버에서 연재를 했고요 2016년도에 오늘의 우리 만화상도 수상을 한 웹툰이고 또 총 510화로 2010년 11월 06일에 완결이 됐어요 제가 아 됐어요? 네네 얼마 전에 완결을 보고 왔거든요 원래는 이제 예정일이 13일이었는데 11월 6일에 엔딩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완결이 됐더라고요 유미가 겪는 일 속에서 유미의 마음을 의인화된 뇌세포 캐릭터들이 나와서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이 유미의 일상을 다루기도 하고 또 로맨스를 다루기도 하면서 2015년부터 5년간 연재가 되었어요 작가분이 남성분이지만 소름끼칠 정도로 여성의 심리를 잘 묘사하는 것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남자가 그렸다는 거 보고 네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많은 독자들이 공감을 느끼면서 함께 오랫동안 해온 웹툰이에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웹툰 방문하셔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 아시는 분이면 아까 전에 작은 컷에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했었잖아요 보면 유미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져 있어요 주로 음식인데요 음식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핸드앤몰트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차례네요 핸드앤몰트 블러리는 2014년도에 남양주에서 만들어졌고요 이제 6년차 된 블러리입니다 그리고 양조장은 엠블렘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손을 강조했고요 그래서 이제 크래프트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담았다고 하는데요 뭐 아주 특이한 점이 청평에 호흡 농장이 있고요 거기에서 센티니얼 호흡을 키우고 이 호흡으로 만든 맥주는 가을마다 하베스트 IPA라는 이름으로 출시되고 있고요 또 핸드앤몰트의 템룸도 운영하고 있어서 방문하면 IPA나 스타우트, 벨지안 위트, 페이레일 같은 맥주를 샘플러로 한번 맛볼 수 있거든요 저도 그 핸드앤몰트 템룸은 지나가다가 한번 들러본 적이 있어요 어쩐지 그 호흡을 강조한 맥주가 좀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템룸도 그렇고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모로 규모가 좀 큰 것 같은데 크래프트 맥주 양조장이면 보통 중소형이지 않나요? 크래프트 맥주를 만들긴 하지만 핸드앤몰트는 현대 대기업 산하의 양조장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오비맥주에 인수되었고 참고로 현재 오비맥주 본사는 버드와이드로 유명한 AB인베브사입니다 그래서 AB는 안호이즈 부시의 약자이고요 자본의 힘인지는 모르겠지만 템룸을 여러 지역에 오픈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 크래프트 맥주가 대중화되는데 힘을 쏟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한국 맥주 맛을 제대로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핸드앤몰트도 IPA부터 골든 에일까지 아주 다양한 스타일의 맥주를 만들고 있는데요 특히 벨지안 두벨이라는 한국 전통 엿이 들어간 아주 독특한 맥주도 있습니다 이전에 저희 채널에서 키백스에 갔다가 핸드앤몰트 부스에서 인터뷰 나눈 적이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고요 오늘 핸드앤몰트와 유미의 세포들 콜라보 맥주인 유미의 위트에일을 마셔봤는데요 MC조님 유미의 위트에일은 어디서 구매할 수 있을까요? 모든 편의점에서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바로 근처에 편의점 가셔서 냉장고 문을 열면 이렇게 캐릭터가 살아있는 맥주를 볼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맥주입니다 오늘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가 맥주를 따를 때 이게 이제 밀맥주 윗비어 같으면 이렇게 따르고 어느 정도 따르고 밑에 이스터, 해폐라는 게 있기 때문에 헌드로 따르는데 이전에 안 따르고 제가 여기 따른 이유는 독일에서 오는 밀맥주들은 요가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 드릴 때 탁한데 이걸 제가 오늘 처음 먹어요 그래서 이제 요가를 했나 안 했나 잠깐 남은 걸 짤어 봤는데 느낌이 안 한 것 같아요 그건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밑에 남은 것 치고는 좀 맑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궁금은 해요 안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거죠 제 느낌에는 근데 또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바나나 있는 것 같아요? 네, 있는 것 같아요 치과 간 것 같아요? 사실 전 정향은 잘 모르겠어요 못 느껴요? 네 약간 치과 한 번도 안 가봤구나 아니요, 아니요 자주 가는데 자주 가는데 약간 제가 개인적으로 그 정향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정향을 아직 정확하게 딱 이 향이다 딱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오히려 약간 바나나 향 같은 게 확 나면서 약간의 꽃향 약간의 꽃향 밀맥주들이 아까 아이비우가 쓴맛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맥주를 카스만, 하이트만 먹다가 새로운 맥주 그러니까 다른 걸 먹으면 아, 썼어 이런 거부감이 있는데 밀맥주를 먹으면 새로운 맥주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분 5점 한 점에 4.7 저는 4.9점 주고 싶습니다